ihun好 헤이 너무 꿈꿨던 순간이야 Leonard 같은 거 With my girls 이젠 눈 빛만 봐도 알아 둘 셋 해피닛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레드벨벳의 아홉 번째 생일 레이디스나잇에 오신 여러분 러비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럼 저희 레드벨벳이 러비분들께 한 명씩 인사를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왼쪽에 있는 분들 왼쪽에 있는 분들 어디를 볼까요? 안녕, 러비들 뭐야, 너무 어색한 반말이야 반말할 거였어요, 존댓말 할 거였어요 반존대가 유행입니다 반존대? 반존대? 안녕하세요, 러비들 반존대 인사해주세요 진지 먹었어 진지 먹었어? 진지 먹었어? 진지 먹었어? 진지 먹었어? 아 웃김 반존대가 유행이라고 들어서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아, 저 웬일이다 누구는 거 뭐야? 이름을 얘기를 안 해 야, 잘못 배워면 누구예요? 네, 네 갑시다 네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이건가요? 안녕하세요, 예린입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9주년 9주년 네,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아니 벌써 우리 레드벨벳이 9주년이라고 해요 아니, 이럴 수가 근데 진짜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 거 같은데 저희가 9주년인 게 실감이 나시나요? 솔직히 시간 안 나죠 안 나요 나도 실감 안 나 진짜 실감 안 나요 약간 우리가 3년간을 공연도 많이 못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년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3년 뺀 나머지가 그러면 몇 주년이에요? 3년 줄여봐요 6주년 6주년 된 것 같아요 6주년? 6주년 스카이 6주년 정도? 6주년 6주년을 많이 다니고 싶어 네 오늘 오늘 저희 라이브에서는요 많이 기다려주신 우리 러비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추억들을 되돌아보고 레이리스 나잇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아시고 계셨죠? 네, 그렇죠 저희 레이리스거든요 레이리스 나잇이라는 제목처럼 레드벨벳의 한층 성숙해진 모습을 빌까요? 대본대로 언니력을 언니력을 뽐낼 수 있는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끝까지 재밌게 함께 합시다 네, 그러면 러비들이 다 모였는지 댓글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한번 네 근데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네 어 오 어머 승희씨도 한번 해볼까요? 아유, 그렇죠 네, 그래 레드벨벳 9주년 축하해 빨리 너무 자꾸 우리도 실가 많나요 앙큼상큼한 걸 들이 어떻게 9주년이냐고요 오 막내 시... SM 막내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머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 아이린 라면 먹고 갈래? 네? 갑자기? 어... 수영이 오랜만이야 네 어? 떨어져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좋아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이묘하죠? 와 벨벳이 어떻게 9살 맞아 오늘 아주 축하 축하한다는 댓글이 많아요 네 9주년, 6주년 축하한대요 고이 진짜 이쁘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정규 아 6주년 축하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가 고이도 이제 나이가 느껴진다? 아, 그러니까 약간 성숙이가 느껴진다 아, 그렇다 고이도 이제 나이가 되나 아까 내가 빨리 넘겼는데 왜 어떻게 아, 그게 딱 눈에 보였어 나이 먹었어요 여러분 왜고? 슬기씨 좋아해요 어?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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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는 없어 영어 댓글도 해주세요 아무 말도 없어 해주세요, 슬기씨 그리고 토퍼도 갔다 왔잖아요 어, 네 네 왜 또 못 썼어 또 뭐라고 썼어 아, 대본대로 안 되는 게 더 좋대요 아, 그래요? 언니들 너무 예뻐서 방문할 것 같아 언니도 좀 볼래? 언니도 좀 볼래? My dear, my love, my love 보이냐? 다들 오랜만에 Did you eat? 보니까 좋대요 Did you eat? 뭐 너 밥 먹었네 너 밥 먹었냐? I ate 계란 계란 계란? 구운 계란 Oh my god 슬기 빨리 물고 어? 이거 물어보라고? 어 아니 어? 아 아, 그래서 넷 댓글을 보니까 저희가 베르베또 러비를 보고 싶었던 것만큼이나 집중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홍인씨가 이렇게 해서 댓글이 있는데 왜 아무도 반응을 안 했어? 아니, 나 난 대본를 하고 있어 그렇지? 4, 5개 이겼는데 진짜? 혼잣을 한다 아, 다 멀었어요 옆에서 계속 넷 넷 너무 조그맣게 얘기해서 아, 죄송해요 이거 근데 제가 반응 좀 해주세요 아니, 여기서는 예리가 이제 진행하고 있었어요 아, 진행하고 있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서로 야, 서로 집중 좀 하자 야! 야! 근데 이런 게 라이브에 맞더라고 아, 그렇지, 그렇지 서로 집중 좀 해주자 댓글을 보니까 저희가 러비들 보고 싶었던 것만큼이나 러비들도 저희가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요 그럼 본격적으로 레이디스나이스 보내기 전에 이런 날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네 저 뭐예요? 뭐예요? 기념 케이크 오, 가자! 우와 나 사진 찍을래 축하합니다 오, 뭐야 축하합니다 우와 생일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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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귀여워 우와 시간이 좀 걸리죠? 네 너무 귀엽다 아 아 아 우리야 약간 오 네 축하해요 거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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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니 나은까봐 저요 아, 너네 이건 똑같은데 얘는 보면은 아니야 거북이 거북이는 예린 야, 근데 다들 뭐 근육이 있냐 근육 너무 더워 그러니까 얘 좀 더 그리고 우리 그 상징 달걀이래 말도 안 나와 저기 과일 과일이 있네요 맞아, 티윗 한번 볼까요? 아니, 기도 기도하고 불러요 그래서 소원부터 야, 소원도 아니고 기도 기도하는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는 아, 누구야? 반응도 하고 싶지 않아 각자 소원 빌고요 아멘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진짜 귀여워 근데 너무 귀엽다 이거 옛날에 빵집 가면 이렇게 생긴 젤리 있는 거 알아? 알아요, 알아요 젤리? 젤리 이렇게 막대기 쫙 퍼져가지고 몰라? 여기 달록달록한 진짜 너무 귀엽다 여기 앞이잖아 여기다 놓자 케이크 귀엽네 여러분, 케이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물도 있답니다 뭐, 뭐지? 언니가 준비했어? 어, 내가 준비했어 어디서 샀어? 그냥 다시 닫아 다시 닫아 야, 다시 닫아 약 갖다 가 너 약 갖다 가 야 맘이 되지 않는 선물이긴 한데 안 받고 싶은데? 아니, 근데 이거는 러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선물이라고요 어, 열어주세요 뭐야? 무슨? 뭐예요? 자, 너 가지고 이거부터 하는 거 맞죠? 이야 이거 이거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뭘까요? 저거? 이거 슬기 언니가 저거 제가 슬기 언니가 저런 거 있었잖아 아, 이거 다시 듣고 싶다 기억나세요? 아, 이거 손 나왔다 아, 기억나죠? 빨리 빨리 표정 좀 주인 좀 제대로 절 찍어주세요 절 찍어주세요 절 찍어주세요 공주들아 배틀을 신청한다 나 뭐라고요? 다시 무슨 배틀여? 왜 그러해? 무슨 배틀여? 아, 그러네 무슨 배틀여? 공주들아 셀카 배틀을 신청한다 들어가셨어, 이렇게 네 네 오늘은 그래서 특별한 새침하네 특별한 날인 만큼 저희가 러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저희의 셀카 선물 세트입니다 근데 또 그냥 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셀카 꾸미기 배틀을 해서 또 누가 누가 더 신박하고 신선하고 예쁜 셀카를 완성할지 저희가 제 1회 셀카 배틀 제 1회 열어볼까? 제 1회? 몇 회까지 있죠? 몇 회까지 있어요? 궁금합니다 제 1회 제 1회는 언제 할지 1등을 한 멤버에게는 랩꾸, 맵꾸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는데요 제 1회? 랩꾸, 맵꾸가 뭔가요? 맵꾸요 맵꾸 맵꾸는 뭐예요? 아, 멤버 꾸미기 아, 레벨 꾸미기 레벨 꾸미기 레벨 꾸미기 멤버 꾸미기 네 네 이 코너 마지막에 단체 셀카를 찍을 거거든요 네 이때 소품부터 또 포즈 구도 그리고 표정까지 전부 1등 멤버 마음대로 오 마음대로 네 아마 못생기게 그런 거 벌칙하겠네요 그리는 거를 오 얼굴 그리는 게 아니라 아 그리면 흔히 나고 아 아 소품, 소품이요 소품 네, 레벨 멤버들이 꾸밀 수 있는 권한을 또 이해하셨어요? Understand? 네 아마도 아마도 일단 예리 씨 1등 못 할 거 같고요 나 게임 못 해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라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레이리 스나잇이라는 컨셉으로 야, 그게 벌써 나왔어? 신기하다 지금 갓 나온 셀카가 와! 진짜 네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나눠줄게요 아 갑자 들고 난 웬디언니 내가 소개시켜줄게 아, 그래? 아, 이렇게 하자 아, 그래? 내 거 어디 있는데? 아, 그래 왜 그래? 슬기, 난 슬기 네, 이 셀카는 저희가 라이브 시작 직전에 직접 촬영을 하고 뽑아서 준비한 셀카고요 이제 이 셀카를 저희가 예쁘게 꾸며서 1등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셀카를 꾸미는 동안 러비들이 심심할 수가 있으니까 레드벨벳의 셀카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꾸며야 돼요? 아, 이대로가 완벽하다? 안 꾸며도 1등인데요 아 너 어디? 또 1등이야 야, 그대로 한번 내봐라 그러면 아니 안 꾸며도 1등이다 셀카 배출 신청할게 셀카 배출 신청할게 왜 이렇게 잘 돌아가 안 꾸며도 1등이니까 너 왜 이렇게 잘 돌아가 아니, 일단 다꾸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 저요 저 오늘도 사실 스티커랑 그릇이 오, 야 너 케이스가 바뀌었네 오늘 딱 바꿨어 귀여워 오, 예름아 진짜 넌 한결같다 어릴 때랑 제가 좋아하는 그 뭔지 알죠? 이 인이어에 있는 그 캐릭터 나는 정말 한결같이 똑같은 것만 좋아하지 트와이 트와일라이트 저 캐릭터 이름은 뭐야? 카트몬이요 비지몬 캐릭터 이렇게 전 다꾸를 좋아합니다 제가 내돈내선 이렇게 사서 오늘 꾸몄어요 그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나 저는 일단 잘 못 꾸며요 저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제일 예쁜 게 아닐까 저는 일단 그림, 미술 저도 잘 못해요 못 꾸미는 거 잘 못해요 슬기 언니 잘하잖아 나 어렸을 때 다이어리 꾸미기 잘했을 거 같아 주연 언니도 잘해 응 언니도 잘해 너가 안 보여 맨날 아이패드에 뭐 그리고 있어 그래 뭔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네 꾸적거리는 거죠 빠졌으니까 챙겨줘야지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꾸며야 돼요 네 여기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이 안에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꺼내면 시작을 해볼 지금 시작하셔도 돼요 네 네 진짜 난 안 꾸민 게 1등일 텐데 근데 여기에도 뭐라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번만 한번 꾸며봅시다 그래요 자 막 가져가세요 가져온 사람이 인자예요 뭘 꼬이지 약간 오 이런 재질이 예쁜데 이런 게 예쁜 거잖아 하단 이거 아 또 이거 배털 같네 야 이거 같이 나눠쓰시다 여러분 싫어 눈에 딱 이런 거 좀 이거 내 거야 야 이거 내가 씨박말한 거야 야 고양이 하나만 주라 싫어 고양이 내 거야 아 이거 약간 나 잘못 골랐는데 주연 언니 스타일인데 이거 아 줘봐 짜잔 짜잔 이거 진짜 옛날이다 옛날 거 같은 거 우리 러비들은 이런 거 진짜 잘 꾸미더라고 맞아 아니 이런 거 약간 하셔가지고 우리 포카들 들고서 음식점 예절샷 예 오 깜짝이야 맞아요? 예절샷 언니 근데 언니 성냥 더 커졌어요 저요 기대돼 나요 일단 어 이거 그냥 좀 토크 좀 해봐요 아니 진짜 왜 저래요 좋아요 언니 소리 완전 확실하게 들려요 저 아니에요 이게 열려있어 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아니에요 콧소리로 열어야 돼요 나는 보라색으로만 하겠어 좋아요 자 여러분 근데 저희가 말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해봐요 슬기 언니가 한번 네 첫 번째 문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첫 번째 문제 내가 더 좋아하는 건 남찍사 대 셀카 쉽다 쉽다 쉬워 자 한 명씩 말해보자 네 누구 먼저? 웬디부터 쉽다고 했으니까 저는 남찍사 남찍사 왜요? 어 일단 남 찍어주는 게 일단 더 좋아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잘 나왔을 때 기분 좋아요 오 오 내가 잘 찍어줬네 이러고 기분이 좋은데 저는 약간 제꺼 찍는 게 조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 남찍사가 남이 나를 찍어주는 거 아 뭔 줄 알았어요 언니? 아 내가 남을 찍어주는 거 아 진짜 어떻게 지금 셀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저는 그러면 뭔 소리 하늘아 언니는 약간 진지 먹었어? 아 진지 먹었어 진지 먹었어 아 나 그거 처음 들어봤어요 진지 먹었어? 어 진지 먹었어 이미 이것도 진한 거 아니야? 아 진짜로? 뭐 그래 빨리 빨리 아 이거 빨리 따라와 나도 늦었어 아 아 참 늦었어 다들 늦지 네 그러면 슬기 언니는요? 난 셀카 나는 셀카 어 셀카? 어 나는 남찍사 남찍사가 좀 구도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어 그게 더 좀 다양한 사진을 남길 수 있어서 좋다 오케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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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카 아니 언니는 남찍사일 것 같아 남 남찍사? 남찍사 남찍사? 남찍사가 뭐라고? 그치 언니가 멀티가 약간 안 돼요 우리 언니가 그냥 아무거나 불러 아 남이 나 아 남이 나를 찍어주는 거 응 남이 남 음 하하 잠깐만요 고장 난 거 저 저 풀어서 써주시겠어요? 하하 하하하 하하하 남찍사 말고 왜 여기 남이 찍어준 사진 어 맞아요 남이 나를 찍어준 나도 나도 남이 나를 찍어준 사진 남이 남찍사 뭔 말이야? 남찍사라는 거야 그래서? 남이 나를 찍어준 사진 남찍사 어 망했다 어 이유는요? 아 근데 그 카메라는 나를 향해 있어야 돼 아 그러니까 셀카 셀카 모드 내 남이 찍어준 사진 아 언니가 원하는 구도로 딱 불러주세요 하고 찍는 거 응 응 너 너 너 너 응 나는 나는 남찍사 다 남찍사니 난 셀카 잘 못 찍는 거 같아 나도 남찍사? 나만 셀카야? 일단 저는 우리 러비들이 남이 찍어주는 게 훨씬 예쁘대요 어 근데 그거 인정 너 셀카 못 찍더라 아니거든요 이번 거 찍었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남이 찍어준 게 훨씬 더 잘 나와 아 그렇긴 해요 어 저 셀카는 잘 나왔는데? 그래 좀 늘었네 나 늘었어요 아우 힘들어 벌써? 벌써 다 했어? 그래? 귀여운 거 같아 빨리 와 자 그러면은 그 저 제가 이제 한창 인스타 사진 많이 찍을 때 네 네 박명수 선배님께서 찍어주셔가지고 네 그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읽어줄까? 어 그래서 박명수 선배님한테 찍힐 때 노하우가 있었다면? 아 박명수 선배님 일단 사진을 원래 잘 찍으세요 구도를 음 그러신 거 같아 제가 진짜 예민한 게 이 그 바닥 그 수평 그거거든요 댓글에 얘들아 원래 예쁜 사람은 셀카에 절박함이 없데 어 아 원래 예뻐서 셀기는 어? 절박하게 찍었어? 안 찍었어? 셀카 예쁜 사람은 절박하게 안 찍어도 된대 그래요? 저는 예쁜가봐 진짜 빨리 다들 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 이게 한번 시작하니까 재밌네 자 두 번째 문제 나는 셀카 찍을 때 기본 카메라 대 보정 어플 저 보정 어플요 보정 어플? 보정 어플 쓰면 그게 좀 별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여기 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보정 어플요 슬기 언니는? 나는 기본 카메라 수연 언니는? 기본 수연 언니는 어플 어? 어플이지? 나 기분 좋다고 말했는데 기본이라 얘기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플이라고 장화 기본? 수연 언니 네 저도 기본 다 기본 기본 한 명 빼고 기본인가 봐 응 근데 기본이긴 한데 찍고 속감 조정에 좀 채도를 많이 높이는 편이에요 난 그런 것도 다 귀찮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끝 다 기본이 돼 있으니까 그게 컷 아 너무 집중했다 어후 다음이 있나요? 아 이제 원래 꾸미기가 마무리가 됐어 만료가 됐어야 됐어 네? 저희가 근데 한 번 이렇게 몰입하면은 못해요 네 못해요 나오거든요 나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 나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어 난 좀 보강을 다시 해야겠어 뭘 다시 한다고? 보강? 어 오케이 오케이 완성 어우 힘들어 다들 뭐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나? 아 조용하면 안 되는데? 아 그래 어 아 이름이 어떻게 했는지 먼저 먼저 어 아니야 나 아직 못했어 아 왜? 보강한다 했어 보강 아 진짜? 보강은 나 학원 다닐 때 했던 건데 아 나 잘못했어 나 잘못했어 왜? 나 이거 화이트 같은 거 없나? 없어 화이트하면 더 망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것만 따로 하면 될 것 같아 아 팬들이 싫어할 것 같아 내 거 아니야 뭘 해도 다 좋아 아니야 기대하겠어 그러면 나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어 설명? 설명 완성했어요 일단 저는 뒤에 보면 저 곰돌이랑 같이 찍었거든요 이렇게 또 저 하면 곰돌이 빼놓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곰돌이 귀도 해주고 크게 잡아주세요 의자에 앉아서 자 보시면은 곰돌이 귀를 해주고요 이런 것도 해주고 약간 좀 파스텔 느낌으로 파스텔 느낌으로요? 네 꾸며봤어요 그리고 여기 딱 이렇게 9주년 벌스데이라고 잘했네 네 이렇게 꾸몄어요 또 못했어 또 깔끔하고 그래야지 더 예쁜 법이거든요 깔끔하지 않나? 응 예뻐요 그쵸 아 예쁘네 어 귀엽다 이거 그냥 이렇게 역시 잘하네 수익이 아우 핸드로 셀카의 제목? 그냥 곰돌이 두 마리 곰돌이 두 마리 곰돌이 두 마리 곰돌이 두 마리 하겠습니다 얘 거의 제가 목맡 태웠거든요 아 근데 손톱이 가지고 싶은 사람 가지고 싶은 사람 댓글 댓글 봐야지 댓글 커먼 커먼 너 다 했어? 저 다 했어요 너 설명해 그러면 어 저는요 아아 머리 뜯겼어 저는요 저는 요즘 요즘이요? 요즘 감성? 네 어? MZ세대? 맞아요 저 MZ세대예요 저는요 일단 요즘 고양이가 대세잖아요 고양이가 대세예요? 고양이가 안 들어가는 옷이 없어요 요즘 그래요? MZ를 상징하는 동물이 고양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햇님이 서운해야겠다 우리 햇님이 언니가 많이 사랑해 하고요 뒤에 햇님이 지금 화내고 있다 그리고 뭔가 제 셀카의 컨셉은 메이크업 수정을 받고 있는 우리 지영이가 제 입술을 발라주고 있는 이런 날것의 상황 아 자연스러운 맞아요 자연스러운 조이하고 핀 하나 꽂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가 발라주고 있는 거예요 오 잘했는데? 네 귀여운데? 내 스타일인데 언니께? 나는 내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봐봐 봐봐 나는 코믹이 못하는 거 같아 봐봐 봐봐 일단 그방 쳐서 다시 팬들이 내 거 싫어할 거 같아 봐봐 일단 여기 여기 좀 보강을 했고 네 보라색을 제가 좋아하니까 보라색으로 해마를 만들어 봤고요 해피 나인드 애니버스터리 레드 베베 포에버 예림 RV 보라색 보라색 네 심플하겠습니다 심플? 심플 맞아요? 여기가 뒤에서 보면 봐봐요 봐봐 왜? 왜? 뒤에서 보면 이거 잘 안 보일 거 같은데 망한 게 있어요? 왜요? 뒤에 저의 흔적이 있어요 노력하는 거 어떻게 했을까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다시 했습니다 다음 멤버 보라보라한 저 다 했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아 저의 셀카 컨셉이요? 형 그냥 찍던 대로 찍어놓는걸요? 찍던 대로 찍었던걸요? 늘상 찍던 대로 그래도 하나 티아이 거 제대로 못 봤어 여기요 근데 약간 진짜 여러분들 여기에 시간을 우리 너무 할애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저는 9주년에 대한 거 못 썼어요 내가 썼어 괜찮아 네 저는 이렇게 웬디 언니 스타일 약간 꽃 느낌 꽃 모양을 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동물의 숲 같다 약간 꽃이셨죠? 그래서 약간 꽃하고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보여주기 위해 여기 음표스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네, 음악이 음표스입니다 귀엽다 하트와 이렇게 하트 하트 러비들과 멤버들을 향한 하트 하트 그리고 하트 하트 반짝이 음표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어우 두 번씩 말하네요 똑같은 거 계속 끝 잘했는데 귀여워요 마지막으로 언니 저는 슬균이 보여줬나? 응 1번으로 보여줬어 아 맞다 주연 언니는? 잘 안 보여 가까이 아 귀여워 잘했는데 귀엽네 약간 문구가 언니답다 약간 저는 얼굴에 뭘 꾸미는 걸 좋아하는 거 같아요 약간 스티커 사진 재질이다 아 스티커 사진 꾸미는 거 보이네 귀엽죠? 귀엽다 귀엽다 귀엽게 얼굴 위주로 얼굴에다가 밑에 언니 이름 썼다 맞아요 나도 이름 썼어 봐봐 난 근데 이렇게 투명으로 이렇게 보여 양면이 보이는 그런 낙소들이 보여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네 이제 셀카 배틀 1등을 우승자를 뽑아야 되는데요 네 어떻게 어필을 어필을 다 한 거 아니에요? 방금 이제 어떻게 뽑아? 그냥 우리끼리 뽑아야 될까요? 우리끼리? 이거 지금 본 거 중에 제일 귀엽다고 생각하는 거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봐봐 자 뭐하나 내 게 제일 날 것의 느낌이야 약간 예절 샷처럼 한번 봐봐 내가 가장 요즘 세대를 살려봐 나는 날 것 어허 어허 내가 가장 요즘 세대를 난 이거 봐봐 마지막 옆이라서 고마 고마 보자 좀 내 거 봐봐 어허 머리 아파 오케이 솔직히 내 거가 제일 솔직히 내 거 솔직히 내 거 진짜 언니 약간 옛날 스티커 사는 거 난 뒷면까지 있어 뭐야 내가 뒷면이야 낙서 아니냐 자 그러면 마음속으로 정해주세요? 네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은 셀카 1등 사진으로 꼽을게요 아 근데 다 귀여운 색을 못 고르겠다 솔직히 빨리 꼽아 나는 컨셉이 확실한 거라고 했어 나 못 고르겠어 나 그러면 앉아서 손가락으로 가르치자 네 하나 둘 셋 조이 나도 조이 나 언니 나도 조이 나 내 거? 아 뭐야 그런 거 없어 나 꼽지 마 나 그런 거 말 안 했잖아 그러면 2대2야? 난 언니의 그 스티커 게임 그럼 주현은 1등 어? 아니야 아니야 2대2야 2대2 누가 언니 골랐어? 나 언니 나는 조이 수영이는 누구 골랐어? 나 저 저로 번복하겠습니다 아 한 거 골랐는데 슬기 언니 아 나는 아무도 안 골랐는데 아 근데 그래 너가 너 안 골라도 너가 1등이야 나도 잘했지 않아? 아 너는 조용히 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네네네네네네 1회 셀카 배틀 우승자는 조이 아 저는 진짜 셀카를 정말 못 찍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1등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정말 아 그럼 제가 정해주는 대로 단체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큰 박스를 한 번 열어서 소품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품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되게 오늘 할 게 많다 그러니까 9주년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것도 네가 정해주라 아 여기 이렇게 아 너무 불안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수영이가 해주는 건 불안한데 나도 일단 가장 강렬한 색깔 감귤 뭐야? 아 제주 아일랜드 야 예림이 너랑 똑같아 어울려 예림이 또 색깔 아니 어울리는 걸로 아니 어울리는 웬디언니 그래 웬디언니 어울리는데 오늘? 너를 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 나 왜? 나 난 다른 거야 언니 이거 오늘 해야 돼 어 오늘 해야 돼 어 언니 언니 이거 어떻게 잘 나가고 나 이거 이거 오늘만 할이네 언니 이거 되게 잘 나가는데 아 싫어 나 이거 왜 언니랑 오늘인데? 언니 이거 요즘에 못 썼어 달리야 나 진짜 아무도 모르게 추는 거야 언니 가져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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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떄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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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언니 거다 언니 포인트 continuar 포인트 언니 언니 색깔까지 이거 마치 아 이거 이게 다 아 이거 이게 다 와 언니 이거 그냥 뒤로 보내고 그냥 이렇게 쓰고 이거 이거 걸치면 돼 아 나 얼굴이 사라졌는데? 아 미치겠다 야 힙하다 이거다 언니 와 언니 이거다 왜 빨갈대 아 얘들아 이거 언니가 좋아 언니 이거 언니 이거는 가져가야 돼 얘 언니 진짜 나한테 그런 거 진짜 뒤집어진다 언니 진짜 뒤집어진다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자 이거는 이건 주연 언니 예쁜 거 주시봐 언니 내 언니한테 지금 쇄골빗으로 다 넘겨줬어요 언니 이거 삐뚤어져요 아 나 너무 웃겨 내가 다 안 웃겨 아 잠시만 아 잠시만 나 이거 삐뚤어져 있어 이거 어떻게 뒤집어진 거야 야 나 너무 웃겨 이거 숭현은 잘 안 보고 자 슬규 언니 아 미치겠다 와 숭현이 이것도 써야 돼 야 이거 뭐야 숭현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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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건가? 같은 건가 보다 목걸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더 심각한 거 없어? 너무 알 아니야 아니 나 다른 사람 자 아니 언니 근데 이거 토끼 이거 있어 아 그런? 나 토끼 눈이 눈이래 안경이야 진짜 뭐가 많이 없어 너 해 이제 너 저는 이거 이미 찜해놨어 저는 네 저는 오늘의 퀸이기 때문에 귀여워 귀여우면 뭐합니까 자 거울 줄 따라 거울 이제 안경밖에 없어요 자 목걸이 있다 아이고 목걸이 있다 언니 근데 이거 이 집은 다 안경이 불량인가봐 언니 안경이 다 폈어 언니 아 너무 웃겨 어 나 이러면 다 디스카운트 되는 거야 언니 언니 안경이 다 삐뚤어졌어 야 아 너무 미안해 내가 그거 공짜라 쓸게 아 공짜야? 알았어 그럼 떠볼게 너무 부끄러워졌다 언니 너무 부끄러워졌다 너무 부끄러워졌다 너무 부끄러워졌다 너무 부끄러워졌다 너 그냥 떠볼게 또 졌구나 내가 내가 또 갔지만 구도는 구도는 아 너무 웃겨 우리 그냥 여기 앉아서 찍자 맞는 거야 어디 찍어주셨나요? 누가 찍어주세요? 9주년이 맞는 거야 야 야 심하네 이걸로 이걸로도 찍고 싶거든 그건 이따 이쁘게 찍자 그래 자 셀카로 너무 웃기다 이거 맞아? 이거 뚫어주고 이거 맞아? 이게 무슨 컨셉이냐면 제 파티에 제가 초대한 거예요 아 요렇게 네 이런 맞아 이거? 오케이 하나 둘 셋 예린아 귀여워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예림씨 어? 진짜 예림이랑 웬디랑 박빙인다 아 진짜 웃기다 아이고 자 탐나? 네 야 오늘 저희가 꾸민 어우 머리 왜 이러냐 어휴 자 오늘 미안해요 오늘 저희가 꾸민 셀카들과 단체 사진 전부 러비들을 위한 선물로 라이브가 끝난 후에 광야 클럽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그럼 우리 러비들은 어떤 셀카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을 한번 봐 볼까요? 어 마음에 드는 게 있을까요? 짠짠짠짠 어 내가 좀 반응이 핫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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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내가 벌칙인 줄 아네 사람들이 아니야 조이 1등의 예리 벌칙인가요? 이러는데 아 진짜 아니야 너가 제일 비싼 거야 라템 여기니까 내가 잘 잘 벌칙 나만 벌칙처럼 보이나봐 지금 이제 이제 막 잼민이 예리 오엠 지조 다 나오네요 벌칙이 너무 웃김 신박한데 아이린언니 너무 웃겨 gorgeous pretty see you 제조 알린드 할라봉 되게 재밌어 하시네 더한 걸 해볼 걸 그랬다 어? 더한 게 없었어요 웃기다 수영이 옷가게 알바하자 네 자 그래서 네 댓글에 다 뭐 다 좋아하시네요 네 아 네 그럼 본격적으로 네이디스나이스의 첫 번째 코너 시작해볼 텐데요 와 이제 첫 번째 코너야? 응 어떻게? 아 근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콜 에피타이저 느낌? 오 에피타이저 맛있게 먹었다 첫 번째 코너는 레드레벳의 9년 동안 무대를 되돌아보는 코너인데요 바로 구해줘 스테이지 레드벨벳이 9년 동안 음악 방송부터 예능, 행사, 콘서트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무대에 섰잖아요 그 중 한 무대에 캡처를 보고 몇 년도에 섰던 어떤 곡이 어떤 곡의 무대인지 맞히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섰던 무대가 정말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힌트를 하나 주자면 지금 보여드린 무대는 모두 저희 레드벨벳이 레전드 라이브를 남겼던 무대라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 멤버들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을지 아 무슨 무대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년도 몇 년도 맞아요 근데 기억력이 좋은 건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언니가 좀 기억력이 많아요 아 근데 나는 그런 기억을 못해 몇 년도를 연도가 좀 연도가 좀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잘 맞힐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한번 해보죠 네 정답을 아는 멤버는 이름 외치고 말하면 돼요 네 바로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아이린 뭔지 알아요? 지금 나온 거예요? 똑같은 어떤 곡의 무대인지 아 곡? 몇 년도에 올랐던 어떤 곡? 23년도에 어떤 곡이에요? 저거는 뭐야? 아 아 잠깐만 잠깐만요 저거 어? 타임 오버 타임 오버 잠깐만 아 저거는 잠깐만 아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아 그러면 3 2 아 뭐 짐살라빔 이런 거? 짐살라빔? 짐살라빔 이런 거 뭐야? 짐살라빔 이런 거라고 하신 거죠? 짐살라빔이요 아 아 대박 아니 옷이 앵콜곡이잖아 앵콜인지 앵콜인 거 알았는데 첫 번째 셀레브레이티 이런 건 아니야 어 그래서 그냥 찍었는데 뉴베레노일 수도 있고 그냥 찍었어 자 2023년 저희 콘서트에 짐살라빔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너무 쉬웠죠? 이 정도는 몸풀기에요? 아니 안 쉬웠어요 하하하하 영상이 플레이 되지도 않았는데 맞춘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 좀 어렵다 앵콜을 넘어서 저희가 앵앵콜로 짐살라빔 했잖아요 맞아요 왜 했죠? 저거는 앵콜 저희가 항상 앵콜을 했는데 앵앵콜은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우리 짐살라빔이 짐살라빔은 사실 그 리스트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팬들의 리스트에는 있었겠죠 춤까지 준비해 오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유럽 투어 동남아랑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는 모든 투어에서는 짐살라빔이 포함이 되었어요 맞아요 제일 기대해주셨고 저희 또한 기대가 되는 무대가 되었어요 제일 신났어요 응응응 맞아 그 신나는 곡에 유베르노 이런 건 있었지만 짐살라빔은 없었다 맞아 다음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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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뮤직뱅크 오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 맞는 거 맞아 와 첫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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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첫방은 엠카였어요 아 맞아 맞아 이거 진짜 애기였어 맞아 예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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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1등이야 너무 귀엽다 1등은 바로 나 귀엽다 이때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제가 어제 딱 그 춤여행하기에 이렇게 딱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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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상 아이스크림 케이크 때 우리 맞아요 아침에 왔어 어땠어요? 어떤게요? 아 그 추억을 되돌아본 아 우리 진짜 애기 어제 새벽에 아이스크림 케이크 시절 때 우리를 보는데 되게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응 맞아 되게 울컥울컥하는 뭉클 울컥 뭉클? 그런 느낌? 진짜로 아무도 별로 리액션이 없네 믿습니다 맞아요 이때만 해도 진짜 긴장 많이 했었네 맞아 그리고 이때는 활동도 진짜 길게 했어 우리 이때가 제일 길었던 거 맞아 우리 두 달 두 달 근데 행사도 진짜 많이 하고 맞아 맞아 그리고 모든 방송을 거의 다 돌아왔어 그 그 사진도 봤죠? 우리 다 목 베개하고 있고 차이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정토하고 있는 모습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신기했던 게 지금은 줄 이어폰을 일부러 쓰지만 제가 줄 이어폰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직 에어팟이 나오기 전이었나 봐요 그래서 새삼 세월이 많이 흘렸네 지방행사 이런 거 엄청 다녔어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나도 왔었어 맞아요 무대 경험이 많지 않았던 신인 시절 라이브를 위한 특별한 준비가 있었다면? 준비라고 하면 그냥 차에서 목 풀기 그치 그치 계속 라이브 연습하는 거 맞아요 아예 데뷔 초에는 보컬 선생님이 피아노까지 갖고 오셔서 목을 풀어주셨어요 맞아 키보드 들고 다니세요 작은 키보드 들고 다니면서 목을 저희 한 명씩 다 풀어주시고 그렇게 했었죠 아이스크림 케이크 진짜 추억 완전 그러면 이제 다음 네 그럼 다음 문제 주세요 어? 어? 뭐지? 2015년 덤덤 형창 콘서트? 아니야 슬기 잠깐만 어디인지도 맡아야 돼요? 슬기 2015년 덤덤 드림 콘서트 드림? 진짜? 드림 콘서트라고? 대박 와 와 경주인 줄 알았어 맞아 경주였나 아 쓰레기 언니 아 진짜 오래 됐어 맞아 진짜 이거 경주라고 저거? 우리 경주 맞아 우리 시진 씨 형 이때 음악방송 하고 갔나? 몰라 아마 그때 음악방송 하고 무조건 행사였어요 아 경주 근데 그때 아무것도 말하려 이때 이때 누구 팩 하나 받았었잖아 나 이거 마이크 팩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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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누구 팩 문제 있었었어 근데 내가 그 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맞아 마이크 팩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프로답게 배털을 했다 이렇게 이렇게 박수 보내줄게요 아 대단합니다 요즘은 셀프 어필 시대야 대단합니다 아 내가 그랬어 진짜 멋있다 기억나 이때 맞아 와 근데 덤덤 때 저희 진짜 이 악물고 하셨잖아요 이거 기억 안 나 춤? 이거 이거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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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이거 있었어 맞죠 제가 처음에 이거를 진짜 로봇처럼 쳐야 된다고 들었을 때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당황스러운 춤 많아 그런 춤은 안 배웠던 거 같은데 다리를 다리를 나 단체로 빠져 진짜 바보처럼 했어야 됐어 다리를 시작 덤덤덤 덤덤덤 덤덤덤덤 덤덤덤덤덤 맞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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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박이 아 너무 왜? 아 진짜 울어? 우리끼리 아직도 웃으면서 얘기하잖아 네 아 너무 웃겨 진짜 막 딱딱하게 로봇처럼 아보처럼 춰야 된다고 나 여기가 내가 한 번 어디 이거 싸비 때 내가 센터였어 난 센터 서는 게 난 되게 매일 저기 했어 여기 이 노래에 센터는 서고 싶지 않아 아 아 이 춤이 내가 잘 살릴 수 있을까 아니 이게 이거 누구였지? 마이클 제스인데 이거 걸어오는 거? 아 모르겠어 야 이건 그런 거 너야? 야 이거 웃긴 거 같아 언니가 랩할 때 나 이러고 뒤에서 나도 나도 나 보는데 진짜 나 나 내가 이렇게 갈 때 야 이거 나 진짜 이렇게 하고 내가 이러고 있어 야 이거 나 진짜 이렇게 하고 내가 이러고 있어 야 너 여기 마이클 제스인지 나 아 야 이거 진짜 웃긴다 나 이렇게 하고 엄청 나 이거 진짜 웃긴다 내가 뒤에서 아 아 이렇게 한 번 해주고 아 진짜 이거 아 진짜 웃기다 진짜 웃기다 춤이 왜 이렇게 나왔지? 아 진짜 웃기다 아 그래도 많은 팬들이 좋아서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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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 좋았어 좋았어 자 다음 문제 다음 진짜 웃기다 우리 아 아 아 몇 년대 V 2017년 루키 뮤직비드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오 오 이게 막방이었어 앵콜 앵콜이었어 아니 아니야 마이크 문제 막방이었고 맞아 이때 생라이브였잖아 앵콜이 아니었잖아 우리가 하는데 아니 내가 어쩐지 인이어 해서 뭔가 팍 소리가 났었어 응 근데 알고 보니 빠진 거야 인이어 그게 그래가지고 마이크 송출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제 어떻게 달려오셔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뒤졌어 아 찬다 멋있어 진짜 당황했어 우리 다 뒤에서 뒤에서 어 뭐야 너무 웃겼어 진짜 멋있었어 그 상황이 약간 근데 슬기 언니가 되게 침착해요 그런 상황이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이거 진짜 연습 많이 했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좀 다행이었어 앵콜이니까 앵콜 아니야 아니야 무대였어 무대였잖아 무대였을 때 그랬어 어 기억 안 나 너 모르는구나 그냥 좋아 좋아 루키 재밌었지 루키 그러면 다음 재밌다 이거 이제 넘어가 볼게요 예리 이거 그거 근데 어떤 라디오인지 기억 안 나 2017년 피카부 피카부 라디오 나 조이 조이 2017년 피카부 맞아 맞아 어떤 라디오 이국주의 영스트리트 피카부 와 와 한 번 더 났어 2010 몇 년도? 2017년도 2017년도 어떻게 저까지 알았지? 메모리 나 이거 콘서트 때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왜 이슈가 됐지? 익숙하게 들려 아 이게 아 이게 뒤에 애드립 이런거 아 아 예예예 이런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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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다 하자다 네 아 이게 그렇구나 저희는 일단 코러스도 그렇고 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녹음을 할 때면 정말 한 땀 한 땀 이렇게 딱 올려서 만드는 느낌이 나는데 그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할 때도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도 있나요? 오 재밌다 아 이거 너무 쉬 예리 2000 2010 아 2021년 퀸덤 엠카운트다운 앤콜 오 와 아 2021년 갑자기 훅 뛰었네 시간이 퀸덤이죠 퀸덤 최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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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언니 헤드락을 걸고 있어 지금 온 것 같아 나 지금 노래 라이브 신경 쓰고 있는데 그래서 나 왜 헤드락을 걸고 있지? 저 때 네가 헤메스가 잘 돼서 많이 신나 있었어 오 그때 인형 머리 깨짓 머리하고 많이 좋아했어 너가 들떠 있었어 알지? 기억나지?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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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러네 의상은 포즈 의상이구나 아 오케이 오랜만에 예전 무대 얘기를 하니까 그때 추억들도 떠오르고 재밌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코너로 한번 진행해볼까 하는데 다음 코너는요 이제 이걸 빼놓고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네 바로 MBTI 인데요 MBTI별로 레드벨벳은 무엇을 선택할지 골라보는 MBTI 밸런스 게임입니다 바로 구해줘 MBTI 모먼트 이 주어진 상황을 듣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라면 A와 B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그리고 왜 그게 좋은지 레드벨벳 5명의 성향을 밸런스 게임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대충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짐작이 살짝 가기도 하는데 오늘만큼은 MBTI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과몰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나 MBTI 너무 좋아 나도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여기다가 MBTI를 적어야 돼요 적어? 아 내 MBTI를요? 펜? 아 여기다 이렇게 아 펜 어디 있지? 아까 이걸로 아 아 무슨 색? 상징색 해 상징색 그래? 그럼 저 블루 한 번만 이용 근데 이거 MBTI 요새 좀 바뀌지 않았어요? 새로운 리뉴얼된 MBTI 리뉴얼 어? 그게 뭐야? 브라색 오프야 너가 그게 뭐야? 리뉴얼된 게 뭐야? 리뉴얼 그냥 최근 거? 제일? 리뉴얼 최근에 또 검사해 본 사람 나는 있어요? 난 몇 주에 한 번씩 하는데? 아 진짜 진심이다 나 안 해본 진짜 오래 됐는데 몇 주에 한 번씩? 아 이게 또 질문이 달라져서 새로 검사하면 다르게 나오기도 한데 아 아 아 진짜? 일단 자기가 가장 최신 걸로 여기다 명철처럼 다는 건가? 이렇게? 아 어디다가 이거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위로의 은하영 안 뜨지나? 나 또 한 번만 한 거라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딱 두 번 했었는데 뭐야? 그냥 위에다 쓰는 거야? 어 안 빠지는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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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됐다 짜잔잔잔잔 뭐예요 예린? 레드벨벳 MBTI 큐티잖아 큐티? 큐티잖아 잘해서 다 하셨나요? 네 안 껴줘 여기다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앞에다 그냥 줬는 거? 맞아 여기 다 열었어? 뭘 열었어? 여기 안에 있어 아 안에 종이 저건 어 뭐 사놔? 아 쿨하시네요 좀 쿨하죠 자 다 다셨어요? 네 과연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자 자 PTI 다 뭔지 한 명씩 얘기해주세요 아 저 ISFP요 ISFP요 ISFJ ISFJ 저는 INTP입니다 저는 INFP입니다 오 조금 바뀌었어요 예린이가 네 자 자 그 문제 근데 진짜 웃기다 우리 왜 어떻게 다 연예인하고 있는 거야 그니까 왜 왜 ISFJ ISFJ 온 멤버가 다 I인 경우는 없을걸 근데 약간 반반인 사람들도 있잖아 자 해볼게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친구를 부른 친구 이미 모르는 사람이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이는 상황 이때 나라면? 먼저 말해주지 않은 친구에게 화가 난다 새 친구를 만나는 건 항상 신나 새 친구에게도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같이 밥을 먹는다 아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해 나도 애매해 나도 둘로 나누기는 좀 애매한 거 나도 애매해 근데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은지 화를 낼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냥 밥을 먹을 것인지 일단 비슷한 거를 내가 화까지는 아니어도 화는 안 나 화는 좀 화는 아닌가 일단 하나 둘 셋 일단 하자 알았어 하나 둘 셋 뭐예요? 안 보여요 자 한 명씩 얘기해 주세요 B B A B A 저는 약간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화는 아니에요 맞아 근데 나중에 물어볼 것 같아요 약간 그럼 언니 A인데? 무섭다 근데 아니 근데 아니 왜냐하면 얘기는 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는 이 질문 자체가 아닌 게 일단 난 별로 안 나가요 아 맞아요 그건 개인 2순위였어 그럼 2순위였어 아니 일단 화내는 걸로 아니었어 아니 근데 화가 안 나 화가 안 나 그게 그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같이 놀 것이냐 아니면 같이 놀지 이렇게 하자 아니 같이 논다 안 논다 난 놀아 일단 그러면 그걸로 다시 해봐 난 놀긴 놀아 그걸로 다시 결과적으로? 놀긴 하지 까먹어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빠질 수는 있는 상황이 놀고 재밌긴 놀긴 놀아 그러니까 막 무례하게 나 안 가 이건 아닌데 선택할 수 있다 하면 논다 안 논다 난 놀지 뭐야 언니 놀지 놀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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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 같은데 근데 이게 약간 애니냐 근데 밤 늦게까지 놀 수 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 놀자 안 놀자 했는데 노래 놀 수 있다 안 놀 수 있다 하잖아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나랑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 어 안 맞으면 좀 아니야 일단 언니의 단순으로 오래 놀 수 있다 못 논다 그래? 어 그렇게 그러면 오래 노는 건 B 어 못 노는 건 A 어 하나 둘 셋 왜 오래 놀아? A B 구명 B A 세명 나도 가능해 나도 가능 그래서 항상 슬기 언니랑 예리랑 자주 만나잖아 아 그래 왜냐면 이렇게 셋은 잘 밖에 안 나와 어 맞아 우리 라이프 스타일 좀 잘 바꿔야 돼 네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술이 들어가면 응 아니 근데 그런 거 다 베이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베이직하게 해야 돼 알았어 그럼 저는 A 술 들어가면 그 담당이 술 들어가면 어 안녕 이렇게 하지 아 처음 본 사람 아니 아니 일단 팩트만 가지고 얘기해 그 술 그런 거 상관없이 어 그 과정 술이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나는 일단 내가 처음 사람 만나면 그만큼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오래 못 놀아 그만큼 에너지가 들어가 어 처음 만나면 내가 친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나의 이 기력이 아 그거 그 반대로 슬기 언니 비해 이제 나는 근데 난 둘 보다 셋이 좋고 넷이 좋아 진짜? 재밌어 왜냐면은 단둘이면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 땅스러 근데 내가 말이 이렇게 재밌게 하는 편도 아니고 뭔가 썰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 상황이 좀 재미없어질까봐 어 한두 명이 더 있으면 근데 목에 갖다 꽂아놨어 어 어 어 아플 것 같아 저 말해줄게 이걸로 하기에도 그래도 근데 저는 오히려 두 명일 때 더 수다쟁이가 되는 거 같아요 아 진짜? 네 명일 때는 어 말이 안 나와요 나는 약간 F니까 모든 사람이 이야기 집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이 많아지면 그만큼 내가 이 사람이 집중해가지고 저 사람이 집중해가지고 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내가 집중해야 돼 그렇지? 나는 약간 그런 거 있어 일단 내가 둘이 만나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만 만나니까 좋아하는 친구가 데려온 친구면 난 좋아 그렇지 나랑 만난 사람이 나 그치, 그런 게 있긴 하겠다 자, 다음 자고 일어났더니 러비들이 바퀴벌레로 변했다 이때 드는 생각은 A, 왜 그런 생각을 해? B, 그래도 러비라면 보살표 좋아할 것 같은데 밥도 챙겨주고 자, 빠르게 하나 할게요 하나 둘 셋 아까 관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냥 바로 드는 생각 바퀴벌레로 변했어 A 뭐야 다 A야? 다 A 일단 저거 요새 많이 하더라고 맞아 근데 왜 하필 바퀴벌레 왜 바퀴벌레 일단 바퀴벌레 너무 싫어요 프란츠 카프카 소설 때문에요 왜? 나 이거 무슨 책인지 아는데 되게 내가 이렇게 바뀌어도 사랑해줄 거야? 이렇게 바뀌면 어때? 저렇게 바뀌면 어때? 이런 이런 근데 이제 러비들이면 바퀴벌레여도 사랑하죠 저는 뭐야 너 근데 A잖아 나는 그냥 일단은 바퀴벌레로 변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될 것 같아 어떤 모습이든 다 사랑하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진짜 A야? 진짜 A? 너 뭔데 그럼? 난 B인데? 비디오 판톱 들어갑니다 나 너 왜 B였어? 그치 이거는 뭐예요? A는 S B는 N 성향이에요 아 근데 솔직히 그냥 그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 기가 빨려요 오 힘들어 수영이 지금 벌써 기 빨렸어? 응 지금 말하는데 기 빨렸어 지금 근데 애니 맞아 그 상상력이 높잖아 애니 상상 난 상상을 못해 난 상상 못해 진짜 상상 못해 다음 오늘은 두근두근 타이틀곡 녹음하는 날 지금껏 해보지 않은 고난이도의 곡을 녹음을 시작했는데요 찢었다 연습 별로 안 하던데 천재 아니야? 라는 말 들었을 때 나의 반응은? A? 내가 좀 잘하긴 하지 난 역시 천재인가 봐 B?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서운하다 서운해 무슨 소리야 이게? 아까 너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곡이 좀 어려운 곡이었어 근데 디렉을 봐주신 분이나 뭐 매니저나 누군가가 너한테 아 뭐 연습 별로 안 하는 것 같았는데 너 오늘 좀 잘했다 근데 내가 아니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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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로 들자 왜 아니요 하나 둘 셋 B 너 A야? 나는 A B B 나 연습 진짜 열심히 해서 가는데 응 근데 뭐 감사용? 이럴 거 같은데 감사용? 감사용? 나 그럴 거 같지 않아? 아니 B야 B야 아유 B야 B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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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단 칭찬하면 나는 아니에요 약간 이러는 편이긴 한데 어 너 연습 안 하던데 이러면 내가 연습한 거 봤나? 라는 생각 아니 근데 칭찬할 거면 칭찬만 하면 되잖아 어 그냥 말은 매번 내가 연습한 거 옆에서 지켜봤나? 근데 나는 일단 그 소리 별로 잘 안 들어오고 그냥 잘한다가 들어와 어 뭐 어쨌든 결과는 잘한다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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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리고 찝찝할 거 같아 찝찝해 어 내가 연습한 그게 있어야지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좋은데 뭔가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찝찝해 응 어 이게 뭐야? 뭐랑 뭐야? 이게 뭡니까? F랑 T T랑 F 와 소름 맞네 너 T지 어 T야 T네 아 이게 T랑 F야 되게 재밌당 다음 거 자 꼭 가보고 싶던 미술관이 있는 도시로 멤버와 같이 여행을 떠난 상황 어 우리 이거 있었잖아요 상황이 이때 나라면 근데 어 그래요? A. 미술관 오픈 시간과 입장료를 체크하고 숙소에서의 거리를 계산해 본다 B. 아침에 일어나 미술관에 가고 싶은 기분이 드는 날 간다 어 바로 할게요 반반인데 하나 둘 셋 이거 반반인데 반반 없어 A 3명? 나 A 나 B B 우리는 투어 때 많이 가봤잖아 그치 그치 근데 이것도 있고 B도 있어요 저도 근데 나 이번에 있었던 상황을 난 했어 대체적으로 언니들 좀 A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우리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며칠이 있고 맞아 그 미술관이 꼭 뭔가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이번에 가보니까 대체로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음 음 근데 나랑 슬기 언니랑 이번 투어 때 어떤 미술관 갔는데 거기서 못 들어가고 다시 갔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A가 없어서 A잖아 아 나 A 아 그니까 이해하고 안 하고 그냥 처음에 갈 곳은 정한 아니 그게 아니야 어 처음에 갈 곳은 정한 다음에 일단은 그 주변에 또 뭐가 없나 하고 돌아다니다가 맘대로 들어갔어 난 진짜 언니만 따라다니잖아 아 그치 저는 일단 일어나서 어 체력이 안 되는 아 그치 아 캔슬 아 캔슬 근데 그 캔슬하는 게 어쨌든 약속을 취소하는 거니까 미리 잡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즉석으로? 응 즉석에서 계획을 세워요 체력이 되는 날 어 이해 그리고 만약에 그게 놀러 간 게 아니라 일로써 뭐 만약에 내일 공연이 있다 그러면은 못 가겠어요 어떤itar 도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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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전 잘 안나가요 음 나도 이번에 있었을 때 원래는 키인데 즉흥적으로 하거나 하는데 약간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 있어서는 제의로 하는 건데 너무너무hl ㅋㅋㅋㅋ 네 그렇죠 원래 항상 호텔에만 있는데 맞아요 가고 싶은곳들을 다 찾아 놓고 유명한거나 내가 사고 싶은 곳들이라서 다 찾아 놓고 동선들을 어떻게 가면 제일 좋을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리를 다 계산해가지고 해 놓고 Constant 일단 슬규 언니만 내려주세요 하고 나를 안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 혼자 나가실? 효율적인 걸 좀 좋은 편이고 좋네요 얘는 날 따라다녀 나 맨날 슬규 언니한테 휴일마다 문자 했어 오늘 고고? 맞아 오늘 나가? 만나실? 나한테 치킨 선물 해줬어 치킨을 먹는데 맛있는 거예요 수영 언니가 이제 쉬고 있을 때여가지고 밥은 먹었나? 이렇게 문자 했었는데 치킨 내가 먹었는데 맛있어서 보내 보내 이렇게 해서 뭐야? 왜 약속했나? 바로 뒤에 답장한 거야 그건 몰라요 그건 기억 안 나 그것도 몰라 네 그런 러비들이 공감을 하는지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봐요 내 제일 인생의 유일한 무계획 내 인생에 난입한 레드벨벨 응? 못 몰라? 내 인생에 유일한 무계획 써주셨어 저거 좋은 말이잖아 내 인생에 난입한 레드벨벨 또 없어요? MBTI 토크? 또 없어요? 너무 재밌는데 인싸 강슬기 강슬기 약간 인싸 같지? 약간 우리 사이에서는 슬규 언니가 인싸 슬규 언니 진짜 인싸야 인싸 맞나? 근데 또 나는 만나는 사람만 만나 그 만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 맞아 아니야 몇 안 돼 아니야 그래도 우리 중에 언니 제일 맞아 너 중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방송국 가도 언니가 제일 인싸 맞아 맞아 그거는 방송국 가면 내가 콜라보를 진짜 많이 했잖아 한 번쯤에 다 만난 거야 그래서 언니를 되게 좋아서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아니까 인사하고 그러는데 밖에서는 이제 안 만나봤어 댓글을 한 조금만 돌리고 나도 반인듯 MBTI 토크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재밌다 너비도 좋아하나? 나는 진짜 T인가? 응 그치 나도 맞는 것 같아 응 그래도 좋아 난 한 명 있어야 돼 바퀴되면 랩의 주위에 가지 말 돼 뭐라고? 바퀴되면 랩의 주위에 가지 말 돼 누가 아까 싫다면서 그러잖아 나는 아니야 예림이 주위에 몰려주세요 나 너비야 이러면서 우리 옛날 숙소에 바퀴벌레 막 그렇게 생각나지 얘가 잡아 미안해 날 내보냈지 바퀴벌레 잡으라고 우리 그거 기억나? 갑자기 내가 문을 열고 외출하려고 나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강아지가 고양이가 아 맞다 고양이가 어 고양이가 안에 들어왔어 기억나지? 맞아 누가 잡았잖아 우리가 이름 샤넬이라고 붙였잖아 샤넬 나 여기 고양이는 이렇게 마주 보여야 되는 건지 모르고 이렇게 들었다가 여기 다 긁혀서 진짜 예쁜 고양이긴 했어 맞아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로 가볼게요 네 다음 코너는 9년 동안 항상 저의 곁을 지켜주고 응원해준 라비들을 위해 만들어본 코너입니다 바로 구해줘 라비 저희가 데뷔할 때는 어렸지만 오늘도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제법 어엿한 사회인이 되지 않았겠어요 사회인 그래서 러비드를 위한 랩의 상담소를 오픈했습니다 이야 사전에 광야클럽을 통해 모집한 러비들의 고민들이 도착해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씩 뽑아서 읽어보고 어떻게 하면 러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머리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이 씨부터 하나씩 뽑아주세요 너도 뽑아 너도 뽑아요? 너도 뽑아요? 이렇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요 언니 거 언니 거? 자 한 명씩 읽어주세요 네 조이 부터 조이 부터? 어 엄청 많다 편지인가? 네 초등학생부터 함께해 올해 20살 대학생이 된 러비입니다 저는 언제나 레드벨벳의 노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잠깐만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작년 작년 대학 면접을 볼 때도 말이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긴장했는데 퀸덤을 들으면서 내가 면접 퀸이다라는 생각으로 긴장을 해소했더니 대학에 착 붙었어요 오! 착해요 그런데 요새 다시 고민이 생겼습니다 레드벨벳 노래들이 다 너무너무 좋아서 도대체 어떤 상황에 어떤 걸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들이 뽑는 레드벨벳 최애곡은 무엇인가요? 최애곡과 함께 상황에 맞는 레드벨벳 노래 추천 부탁해요 여행을 떠나는 즐겁고 설레는 순간 이때는 무슨 노래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행 떠날 때? 네 우리가 말하는 건가? 여름에 여행을 떠날 때 들으면 좋은 노래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저는 요즘 있어요 우리 노래 중에 써니 애프터눈이라고 하는데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써니 애프터눈 추천합니다 네 언니가 해주는 건가? 다 해주는 건가? 다 하면 해도 돼 아무나 저는 음파음파 음파음파 오랜만에 들었는데 진짜 신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음파음파 들어보세요 저는 그냥 빨간맛 앨범 다 그냥 여름 앨범이잖아요 그건 전곡으로 다 재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럼 제가 여름 약간 시원한 느낌도 들고 어디 가고 싶은 느낌도 들고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약간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나 막 틀고 들으면 약간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느낌이라서 네 빨간맛 앨범 전곡 네 세기 언니는요? 나 갑자기 생각나는 건 여름빛 어 그래 맞아 그 노래도 좋아 그게 그건가? 제주도에서 우리가 차 타고 가면서 들었던 거? 어 그렸던 거 같아 기도하고 우리 콘서트 때도 있었어 응 여름빛 근데 되게 기분 좋았죠? 맞아 아니 아니 나 제주도 제주도에서 우리가 차 타고 가면서 들었던 노래 맞아 맞아 맞는 거 같아 어 뭐 이또 응 뭐 이또 뭐 이또 뭐 이또 있어 맞아 인정이 약간 뭐 이또 아니 뭐 이또 이거 아니야? 아닌가? 뭐 이또 이거 아 저거 다음 다음 저 할게요 시작이 두려워 기회를 놓치곤 하는 러비입니다 이럴 때 망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되는 말이 있나요? 그리고 레드벨벳 9년 동안 열심히 달려와줘서 고마워요 앞으로의 레드벨벳 더 기대할게요 코딩 레벨러비 아 아 아 음 시작이 두려워 기회를 놓치시고 응 망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되는 말이 있나요? 음 수술한테 하는 말 하는 거지 나 이거 진짜 좀 도움이 됐던 게 웃긴데 근데 진짜 도움이 돼요 왜냐면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그게 진짜 좀 내가 되는 거 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너 진짜 잘해 너 최고야 아 잠깐만요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오 오 윤은호 선배님 아니에요? 아니 아니 언니 그런 적 있지 예능 할 때 어 아니 아니 예능 부토증 이런 거 있다고 언니가 어디서 봐 나 윤은호 예능 부토증이 있다고 공포증이 있다고는 한 적 있지 어 내가 근데 이 말을 했다고? 막 언니 막 그러면 이게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어 나 몰래 아 몰랐어 카메라 거울로 하고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언니라고 생각해 자존감이 막 너무 떨어진다 그럴 때 그냥 일어나서 긍정적인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양치를 할 거 아니에요 아 그 유명한 외부 얘기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너 너무 잘아 잘아? 잘아? 너무 잘아? 너 너무 잘해 너 너무 잘해 너 정말 최고야 너 진짜 못하겠어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거울이 아니잖아 거울이 보이잖아 넌 너무 잘해 아무도 없을 때 해야 하나 아무것도 없을 때 해야 하나 너 너무 잘해 거울이 아니잖아 거울이 있잖아 너 너무 잘해 아무도 없을 때가 된대 개선 너무 많아 야 나무 있으면 안 돼 Ses아 너 너무 잘해 너 너무 잘해 너 너무 잘해 너 야 이 문엣다 거울이 많네 넌 최고야 너는 넌 할 수 있어 아 너무 너 너무 자라 아니 저는 저만의 또 그런식으로 방법이 따로 저는 너무 다른게 저는 이걸 딱 읽고 딱 한가지 저 하는 방법밖에 생각 안 나는데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런 말 좀 새기곤 하는데 이런 말이 나올지 몰랐어요 너 너무 자라 너 너무 자라 아니 잘해 아니에요 잘아 너 너무 자라 나 무슨 발음이 안 돼 나 미치겠다 웃겨 귀여워 자 다음 거 직장생활 9년차인 레드벨벳 선배님 신인 시절 어처구니 없지만 신인이어서 할 수 있었던 패기 있고 귀여운 실수 있나요? 작은 실수에도 점점 근근하고 힘들어할 사회 초년생 러비들에게 그럴 수 있어 하고 하는 위로가 되어주세요 또 이런저런 실수와 시행착오를 거쳐 내가 프로가 되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가장 보람찼던 힘들었던 그리고 힘들었던 활동이나 결과물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근데 처음엔 누구나 다 실수를 하지 않나요? 맞아요 저희 몰랐던 거 뭐 엄청 많았고 하나씩 알아갔는데 지금도 이렇게 실수하는데 저는 지금도 실수해요 지금도 넌 신인같은 마음으로 자라 아니 여기 달리나서 있죠 우린 죽었고 나는 넌 너무 자라 예를 들면 저희 진짜 많아요 난 너무 자라 말해줘요 나한테 너무 자라 진짜 저희 말고도 아마 다른 팀들도 아마 공감할 수 있는 게 데뷔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곡 소개 나도 가사 가사 이런 거 설명하는 거 아직도 들려 아직도 들려 왜냐면 긴장이 되니까 슬기 언니가 약간 개그 그런 저희 킹덤은 그러다 저희는 최근에도 그랬어요 저번에도 마이크 하트 근데 진짜 인터뷰가 너무 떨려 그러니까 저희가 초반에는 사회 초년생일 때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가르치면서 아니 아니 나이가 들어서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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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나이가 들어서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나 너무 자라 너무 자라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주문을 해주세요 너 넌 너무 자라 하하하하 뭐야 아 아 아 맛있다 아 습니다 머리 아파 아니 선생님은 이 시리즈가 너무 많잖아요 그니까 습니다 이코노미 오코노미 하하하하 하하하하 괜찮아요 여기 아 진짜 이렇게 아 배 아파 복근 생길 것 같아 너무 웃기다 으 네 그러면 다 웃고 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꼭 해야 하는 것 경험해봐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 끝났어요? 네 경험해봐야 할 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패 아 중요해 진짜 맞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맞아 좀 많이 좌절해보고 진짜 좋은 것 격에 부딪쳐봐야지 더 그걸 이겨내고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맞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아 그리고 약간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겁이 점점 많아져서 아 뭔가 도전하기에도 지금 보내주신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고 실패해도 겁먹지 말고 그냥 하세요 응 그거 그리고 더 많은 도전을 하시면서 좋지 않을까 음 음 아이린 씨는요? 네 뭔가 뭐를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패러글라이딩 네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너 진짜 키다 근데 저 하나 더 있어 저는 번지점프? 하나 더 있대요 저는 하나 진짜 추천드리는 게 시간이 될 때마다 시간이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만약 긴 시간이 좀 있으시다면 가족들이랑 여행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내 시간을 쓰기에도 너무 바빠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기가 없어져요 맞아요 근데 부모님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시간을 보내기가 더 없어집니다 맞아요 나는 시간이 생겨도 부모님이 시간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어릴은 어릴수록 부모님과 더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사진도 많이 남기고 맞아요 그게 나이가 들면 되서 뭐 못해지는 것 같아요 추천 추천 네 제가 또 읽어볼까요? 네 저에게 이런 질문이 오다니 저에게 아주 큰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다섯 명의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부탁드려요 안 될 것 같은데 언니가 한번 조언 부탁드려요 네? 다섯 명의 여자가 고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시에 좋아한다고 뭐 어떻게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 멋있는데? 오 좋아해도 되는 건가요? 다섯 명의 여자는 그럼요 그게 저희 레드벨벳이라고 아 우리면 우리면 괜찮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 아니 만약에 다른 사람 만약에 우리 다섯 명이 아니었으면 어때? 만약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다섯 명 좋아한다고 좋아한다고 고민을 보낸 거야? 어 어떻게 그럼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몰라요 진짜 만약에 좋아만 하세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좋아만 하세요 좋아만 하세요 한 사람만 정하세요 이렇게 실제로면 네 이렇게 해서 러비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같이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러비들의 고민이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희가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줄게요 아 제대로 해 제대로 해주세요 왜 그래요? 혼자 내주세요 저희가 항상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너 너무 잘아 마지막 엔딩 노래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잘아 너무 잘아 네 이렇게 해서 레드베벳 데뷔 9주년 기념파티 레이디스 나잇을 함께 해봤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러비들과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네 함께한 소감을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 네 어디서부터 멘디바람 너 왜 그런 표정으로 보냐 아니 어디서부터 하는데 다 눈빛이 이쪽으로 어깨에 이쪽으로 향하니까 나부터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초반에 9주년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간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이게 갈 수 있는 것도 또 저희가 9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러비들 덕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함께해준 우리 멤버들 덕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 딱 돌이켜 봤을 때 저희 멤버들이 어제 그 막 추억을 회상하면서 막 사진들이나 이런 거 보내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네 그래서 봤는데 정말 많은 시간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가고 시간들을 함께 할 텐데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긴 것 같으면서 저는 믿기지가 않기 때문에 되게 짧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추억들 아름다운 추억들 같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그래도 9년이라는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네 네 네 네 벌써 9주년이라는 게 확실히 진짜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6주년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쌓여있는 저희의 그런 기록들 있잖아요 영상도 그렇고 뭐 이제 뭐 방송이나 여러 가지 매치 인터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기억들이 다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러비들이 늘 곁에서 저희를 너무 응원해 주시고 하니까 여기까지 확실히 러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저희가 9주년 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주년도 있고 11주년도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또 계속해서 재밌는 거 같이 해봐요 우리 재밌게 만들어 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레드벨벳의 9주년이라고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계신 러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오랜만에 멤버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왁자짓걸한 이 분위기도 저는 너무 좋고 다 이렇게 뭔가 이런 오순도순? 왁자짓걸한 이런 분위기가 저는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지내온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항상 우리 러비들 아니 레드벨벳 옆에서 항상 러비 아니 뭐래? 레드벨벳 옆에서 항상 든든히 지켜주는 러비들이 있어서도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항상 여러분들 지금처럼 음 어디 가지 마시고 어디 가지 마 늘 저희 레드벨벳 옆에서 있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9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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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누군가 이렇게 계속 옆에서 사실 저도 좋아하는 걸 생각해봤는데 별로 없거든요 너 그 얘기하다가 울지 마라 내가 선한 때처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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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 저는 이미 콘서트 때 하고 싶은 얘기를 이미 팬분들한테 다 해서 뭐 그냥 일단 9년 동안 좋아하는 거를 꾸준히 좋아하는 걸 생각해봤을 때 진짜 별로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뭐 가족 고기 뭐 고기요? 기본적인 것들 고기 음식에서는 고기 뭐 가족 담으로 고기 가족은 당연히 가족이고 근데 이렇게 누군가를 고기에 왜 웃어 가족 담으로 통하는 게 고기인 거 같잖아 가족 담으로 가족 담으로 가족 담으로 가족 담으로 끝까지 들어오고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9년 동안 좋아하기도 힘든 일인데 이렇게 누군가 진짜 솔직히 저희가 가족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멤버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저희를 저를 또 저희 레드벨벳을 이렇게 꾸준히 좋아해 주신다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인 거 같아서 한번 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항상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각자의 행복을 잘 유지하면서 그래야 이제 건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남들도 사랑하고 더불어 사랑하게 될 줄 아는 저희 또는 그리고 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서 오늘도 역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내년 10주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도 9주년이 아직 사실 실감이 안 나고 더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도 많고 더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도 많고 그냥 이런 숫자에 응매이지 말고 오늘처럼 재밌게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러비들끼리도 우리 러비들끼리도 다 같이 앞으로 내년 10주년도 그렇고 그냥 행복한 생각만 하고 이렇게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짜 끝내기 전에 러비들에게 살짝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오늘 말해요? 네 옛날이랑 달라졌어 깜짝 놀랐어 저도 지금 이거 말해도 돼요? 뭐라고 써있네요 제가 제가 마침 말하면 되네요 어 컴백을 위한 그래서 저희 하반기를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저희 모두 열심히 준비를 시작을 할 거니까요 우리 러비들 조금만 저희를 잘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아하겠네요 이 말 들으면 맞아요 많이 기다려주셨어요 저희도 몰랐어요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네 늦은 시간까지 90년 파티를 함께해 주신 우리 러비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내년에도 함께해 주실 거죠? 네 네 네 그럼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레드뮤즈였습니다 안녕 고마워 너 너무 잘아 너 너무 잘아 너무 잘아 너무 잘아 오 예 나? 나는 웃음소리에 안아주시게요 나는 나는 조금부터 그게 이 빈을 둘 우리는 너 그걸 처리 또 찍은 그 또 날